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특별한 습관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나 여당의 관계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항상 숨은 뜻 저희가 무엇일까 저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저렇게 행동하는데 다음에는 무엇이 뒤를 따를까 이렇게 의심해 보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제 자신도 항상 뭐라고 이렇게 여건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의도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다음에는 어떻게 뭘 하려고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뭐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라든지 신망이든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술책 계략 공작 이런 단어들이 맨 먼저 떠오르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4월 7일자 중앙일보의 송승환 기자는 민주당 선거 D-Day의 전략도 없어였다 내로남부를 고치겠다는 그런 아주 특별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4월 7일 날 오전에 민주당 지도부의 투표 동료 기자회견장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천심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더욱더 경청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김태년답지 않은 이야기죠. 김태년답지 않은 업소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당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4월 7일 오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인터뷰해서 그동안 저희가 180석을 믿고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과를 하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죠. 그런데 이런 사과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보통 사람들이 사과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불통, 내로남불, 오만, 위슨 등을 고치도록 할 테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노웅래 최고위원 입에서 불통, 내로남불, 오만, 위슨이 우리입니다라는 그런 시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듣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표라는 것이 그렇게 절실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모처럼 유권자로서 저렇게 사과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왜 선관위가 내로남불과 위슨이라는 그런 구호가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건가.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단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논리를 제공했지만 직접 노웅래 최고위원이 알고는 있구나. 본인들이 불통이고 내로남불이고 오만이고 위슨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또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저렇게 하는 줄 아는 그런 상황을 또 예상했던 분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들의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열성팬들이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겠지만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얼마나 노웅래 최고위원의 말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이야기를 믿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궐선거 열기에 가리고 말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야심적으로 아주 공을 들여서 추진해온 하나의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4월 6일날 북한 당국자가 발표한 도쿄올림픽 불참 소식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하노이 미북회담이 깨지자마자 바로 대체를 전환하게 됩니다. 반일 캠페인을 낮추고 도쿄올림픽 남북공동이벤트를 승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제 3회 관찰자 입장에서도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남북 미북 간 대화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정말 번지수 맞지 않는 메시지를 발신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분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 한 번 재미를 보고 나면 그 재미를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2018년 평창올림픽 남북공동이벤트로 큰 재미를 여당이 봤습니다. 그 재미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도 그와 같은 영광을 한 번 정도 더 재현하려고 했지만 바로 북한이 먹을떡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국은 거부함으로써 문정부의 큰 후반기에 대형 프로젝트가 대형 이벤트가 대형 쇼가 그냥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4월 6일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노력은 정말 문정부로서는 아쉬운 그런 이벤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겠지만 일단 그들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쇼쇼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저렇게 저런 프로젝트를 잘 기획해서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한 그 분야의 능력을 갖고 있다. 아주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쇼로 만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누리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하죠.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다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속았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저의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저 양반들이 저런 의도를 하거나 행동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큰 대형 쇼는 남아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베이징 도쿄올림픽이 열립니다. 아마도 그때는 대대적으로 북중의 협조를 얻어서 대선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떻게 하면 대선의 판세를 뒤흔드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걱정스럽습니다. 어쩌면 집권 기간 내내 오로지 정권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한 쇼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참 키위하고 놀랍기까지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데 모든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것을 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 사람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업소를 몇 십 번 몇 백 번 몇 천번 하더라도 사람이 잘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본바탕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 사람의 사람이 갖고 있는 섭성이라는 것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은 거의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가지고 저희와 그런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또 저항할 것은 저항하고 또 분노할 것은 분노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섭섭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과를 하면 사과가 그래도 좀 마음이 와 닿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뭐뭐하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안전하게 그냥 그렇게 사람을 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난 4년이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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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irland 알신 님 정말 이분 네 알신 알ен beings 모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